내가 타투며 전력 이런 것까지 아주 이루 잘 잡았습니다. 이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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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대단하네요. 김혜성 선수 저는 플레이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. 정말 총알 같은 타구를 몸을 던져서 막아내는 김혜성 백핸드로 다이빙 캐치를 해서 저 타이밍 잡기도 어려운 걸 정말 좋은 플레이 해줬습니다. 송구가 약간 빗나가긴 했습니다마는 최주환도 잘 잡아냈습니다. 지금 이 총알 같은 타구를 단순히 막아선 게 아니라 캐치를 했어요. 네 그렇습니다.